이번엔 한국의 선 가수분입니다. 명함이 한송이 장미꽃처럼 아주 이쁜 여자 이름이 한송이예요. 두송이 아니고 한송이. 한송이 가수는 또 미국은 우리 뉴저지라고 한국말로는 시시조라고 하는데 뉴저지에서 한인회에 가서 또 단독 공연대 국회에서 가연부대까지 나오고 여러가지 또 한국에서 이 정부에 통해서 이 정부라고 사발성이 거의 돼있어요. 거기서 이 또 이 가수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한송이 가수가 여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곡을 어젯밤에 다 같이 맞춤겠어요. 강청의 살로신 이런 노래를 먼저 준비했습니다. 자 여러분 한송이 가수를 많이 끊으세요. 반갑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강청의 살로신 되죠. 네 음악 갑니다. 네 음악 갑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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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